문제는 이래놓고도 지금 충분히 질 만하다는 거야 문제가 있다면 그럽니다 이래놓고도 지금 충분히 질 만하다는 거예요 로터스다 으악 로터스다 참씨 나머지가 제외하긴 애매하긴 하구나 자민이 터졌어 얼쥬 뱀 몬스터가 존재하고 어쨌든 기랑이 들어있긴 한데 안나왔네요 저거 뺀건 잘된건가? 라기아 뺀건 아이다 라기아 근데 사실 사나가 얼쥬을 잘 써봐야겠는데 정도긴 한데 어... 하음 발라 하르 손패 해리 뭔지 모를걸요? 대부분! 뭔지 모를거야 못 푼 확률로 뭔지 몰라 어차피 소환은 지금 예약이 되있으니까 우유하고 파괴 한다는 파르 소환 얘가 필드인가? 그냥 효과가 좋은데 발라 얘 보내고 소환 써라 뭔가 소환한다잖아 써라 그렇지 됐어 이러면 됐어 이러면 일단 됐어 일단은 일까지면 일단 됐어 오케이 생쇼를 뿌려야돼? 문제는 이래놓고도 충분히 질 만하다는거야 문제가 있다면 그겁니다 이래놓고도 충분히 질 만하다는거에요 적고 상대 턴은 퍼미션이에요 자기 턴은 소환인데 상대 턴은 퍼미션이어가지고 뭐가있는데 뭐가있는지 모르겠지만 뭐가있는데 일단 소환 도움도 빡세고 빡센거 많아요? 빡센거 많아? 이렇게 일단 두개 먹고 그 다음에 해야되나라는 생각도 있긴 한데 유발도 처리해야되나 필드에 저거 뭐지 세트카드 일단 페이는 치우는게 맞고 치우는게 맞고 이게 우리 전벽호사라고 인사해 앤브드를 합시다 이런건 아니야 언체인덕에 되게 매끄럽게 굴러가고 그런건 펙트 몬스터효과 뭐하나 빼야되는데 아니면은 저거 들어오던가 발라가 들어오네 아 졌는데? 이러면은 이거 쓸거잖아 그치 센츄리언을 써봅시다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환상적으로 뚫었지만 졌어요 저거 홁 뭐 잘나 EU 만족 전남 에어 에어에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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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 에어